야 이지웅, 너 왜 다닌다고 갖고 왔어? 누가 이렇게 변장을 안 하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제대로 하고 가르쳐 죄송합니다 야 이지웅 네? 너는 복장 또 왜 그래? 아 없어가지고 옆에 가서 같이 서 으이구이 진짜로 다 Fuck 다 뭐 어?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으니라 요한복음 7.6절 말씀